축제 3끼 중 첫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쏙떡쏙떡 쏙떡쏙떡? 아 나 쏙떡쏙떡 쏙떡쏙떡 먹어도 되나요? 네 먹고 맛있다 맛없다 하면 되요 아 다 식었다 죽었다 아 이거 쏙떡쏙 너무 오래 걸려서 식을 줄 밖에 없어 맛있는데? 맛있어요? 뭘 먹어도 맛있어 첫끼 너무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? 첫끼 중에 두 번째 음식 스테이크 이거 사는 날 좀 많이 빡쎄어요 30분 정도 걸렸어요 축구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 식었다 다 식었어요? 응 음 별로야? 맛있어요 맛있어요? 으하하하하하 맛있어 아 다 찍었어 아 찍었어 이거 찍을 수 밖에 없어 근데 요래 요래 음 음 아 이런거 소리 들리나? 요렇게나 봐야 돼 ASMR 약간 병신같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다시 한 번 봐야 되면 오늘 축구가 바로 온 게 아니고 축구장에서 뭘 먹느냐가 중요해서 온 거니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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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3, 2, 1 와! 마사도 됐어! 우와! 밥이 길어서 천 원 깎아준다고 했어. 맞아요. 원래 8천 원 줬어. 근데 진짜 밥이 돼. 그래서 그... 드립 실패. 네 번째, 새우. 과연? 오! 비주얼 좋아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맛있네. 음! 짜! 매워. 매운 거 추천하거든요. 오! 인사했다. 바보 새끼. 아깝다. 다꼬야키. 다꼬야키. 와! 맛없어요? 맨 차가워요. 맛있네. 아! 근데 어쩔 수 없는 타꼬야키예요. 타꼬야키. 네. 그냥 흔한 맛. 다꼬야키. 그냥 흔한 맛은 게 다행이야. 마노부트도 입잖아요. 마노부트도 입잖아요. 마노부트도 입잖아요. 중요한 거는 딱 그렇게 파시는 분은 알파새인가 눈이 모르는데 이뻤어요. 봤죠? 다꼬야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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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인다. 다꼬야키. 이게 이름이 프리미엄 세트 A였어요. 아. 근데 옷은 약간 두근쳤어도 입고 있었어요. 뭐? 뭐? 다꼬야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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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! 와, 이거 크게 크다. 너무 크다. 네. 와. 와, 나토. 나토. 와, 그래. 이거 지금 어떻게 먹지? 네. 출발! 4분 대기, 10분 대기. 기회를 5분 대기. 5분 대기.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. 1분. 1분. 2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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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끼. 2끼째.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편의점이 없어서. 2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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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성공하면 좀 외우셨네. 특기가 먹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. 하하하하. 먹어보겠습니다. 하하하하. 근데 이거. 제조림이 6월. 오래된 건가? 거의, 거의 1년 다 돼가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과장지 거의 1년 된 반복. 신선해, 신선해. 아,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제가 1. 1. 1. 1. 2. 첫 키부터 해볼게요. 저부터 해볼게요. 1. 2. 3. 2. 3. 3. 5. 3. 3. 3. 3. 인사드렸습니다. 저는 여기다 지금 생각합니다. 세 개 하는 게 인사드립니다. 저는 첫 번째 먹었던 거는 다 좋았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식어서 부족해서 또 먹고 싶어도 제출이 제출이지 않으면 세 개 첫 개 세 개 첫째는 두 번째도 세 개 여기가 되게 맛집이라고 해서 경기 끝나고 딱 오면 좋은 집 근데 약간 겉만 보면 라면 이런 거 같아요. 아 일본 라면? 한자로 써있어. 못 익어. 아 뭐였지? 옥류관? 아닌데? 옥류관 그건 북한 국물이에요. 사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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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골을 자주 먹거든요. 근데 거기 소금이랑 이런 걸 항상 넣어서 먹으니까 이게 그런 데에 좀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밍밍한다는 느낌 다섯 개 중에 두 개 반. 아주 좋았어요. 다섯 개 별 다섯 개 아주 깔끔하고 돼지 치고 이렇게 깔끔하게 먹기 힘들어요. 다섯 개 축구 끝나고 꼭 한 번은 와봐서 먹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많이 많이 오면 또 사람 많아져서 내가 못 오게 되니까 적당히 오세요. 적당히 오세요. 많이 오지 말고. 뭐. 개 새끼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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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lls 하나 quar